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요설의 우진규입니다. 내일은 새해 첫 큰 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대들이 유입되면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눈 언제까지 내릴지 그리고 정월대보름 하늘상태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구름 상태를 보면 해상에서 해기차이에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남동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름대의 일부가 제주도와 전라도 서쪽 지방으로 유입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에서 보시면 강수대를 동반한 눈구름대가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눈구름대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쪽으로 강하게 발달한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대륙고기압이 약화되는 시점부터 점차 눈구름대가 약화된다라는 뜻인데요. 현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와 같이 대기하층으로는 영하 12도선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걸쳐질 정도로 매우 강한 한기를 내려보내고 있었다면 내일은 이와 같이 대륙고기압이 점차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이 되고 그와 함께 대기하층의 영하 12도선의 위치는 우리나라 북쪽 만주부근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계 강도가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와 함께 해상의 눈구름대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일 오전부터는 제주도와 충남 해안 그리고 전라도 쪽의 눈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한기가 약화되는 시점에서는 북서풍의 바람이 서풍계열의 바람으로 변하면서 해상에 있던 눈구름대가 바람을 따라 서해안으로 이동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오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적설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12일까지 눈이 지속되면서 10에서 50cm의 추가적인 눈이 예상이 되고요. 전라도 서해안에는 3에서 8cm 그리고 충남 해안과 제주도 내륙으로는 1에서 5cm 그리고 충청 내륙으로는 오늘까지만 눈이 예상되면서 1cm 내에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예상되는 전국의 하늘 상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하얀색 영역이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구역입니다. 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과 내륙, 동쪽 지방 등 거의 전국이 포함이 됩니다. 밝은 대보름달을 보시기에 아주 좋은 하늘 상태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구름대에 영향을 받던 충청남도와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는 구름이 다소 많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름달 보시기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주로 덩어리 형태의 구름들이 유입되면서 이 구름들 사이로 달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눈이 그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름이 끈다고 하는지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우선 지상 부근으로는 내일 오후가 되면 이와 같이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바람도 강한 북풍보다는 이 북서풍의 계열로 형성이 되면서 공기 흐름이 충청남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통과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남아있던 구름대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동안 강추위의 근간이 되었던 이 대기중충의 전리저기압은 점차 중위도 기류정체가 해소가 되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내일 오후에는 이 저기압성 회전을 따라 붉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이 단파고리 한반도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붉은색 바로 밑으로는 이와 같이 불안정 영역이 형성이 되면서 대기하층으로 약한 기압고리 형성이 되고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바로 이 영역이 앞서 말씀드렸던 충청남도와 전라도, 제주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보름을 보시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인 내일 하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밝은 달을 보면서 올 한해 여러분들의 소원도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상청 날씨예설의 우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